오늘 다치지 말고 오늘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증폭기 소리는 줄였습니다 배터리 충전 다 됐고 잠깐만 여러분들 바로 댕댕이 치세요 댕댕이가 있긴 있어요 댕댕이가 있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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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저거 뭐야? 뭐야? 자 여러분들 이쪽이야 지금 여기여기여기 저쪽이서 보인다 저쪽이 저쪽이 지금 내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돼 여기야 지금 잠깐만 자 여러분들 일단 스타트 끊을게요 어쩌 수 없습니다 2020년 11월 15일 여행 29탄 스타또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여기는 건물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건물에 상호가 있어가지구 헉 그것을 발사함 신속히 이동하시고 자막 이거 없지 아무도 잠깐만 뭐야 잠깐만 ... ... ... .. ... ... ... ... ... ... ... 잠시만요 당신 누구야? 어딨어? 당신은.. 저거 뭐야? 당신은 도망가지 말고 그대로 가서 확인해! 당신은 도망가지 말고 그대로 가서 확인해! 뭐야?! 어딨어? 아 뭐야 이거?! 공격한다.. 공격한다.. 지금.. 혹시 누구 계십니까? 공격한다.. 공격한다.. 누구..? 잠깐만.. 아저씨.. 어딨어요? 공격한다.. 어?! 뭐 있었냐?! 방금 여기에 뭐 있었는데? 뭐야? 뭐야? 방금 여기 뭐있어? 방금 여기서 본 사람? 나 진짜 미치겠어, 나 진짜 미쳐버리네 뭔 소리야? 장난하지 말라니까요 어디야? 어디있어요? 잘못 들었나..? 어디있어요? 어디있어요? 하.. 누구야..? 저거 됐다..! 뭔 소리야..? 지아는 안가, 지아는 가면 안돼 지아는 가면 졌대 다시 와봐 아니 와보라고 지아는 가면 졌대 어디있어? 소리.. 소리.. 가까이 뭐있다? 사람이 가면 뭐있다? 아.. 아.. 뭐야 당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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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 나오세요 이번에는 경찰에 신고하랍니다 나오세요 여기 아저씨 집 아니에요 나아지잖아요 나오라고 나와요 나와.. 어딨어요? 나와 나오나.. 어디.. 나와요 어딨어요? 안 보이네 나와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뭐야.. 나와 어.. 이거 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ędzie.. vive영 아.. 아.. 1, 2, 3 아.. 손목.. 히바.. 아.. 손목.. 메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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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있어요 있어요 빨리 신고하세요 집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잠깐.. 아.. 손목.. 여기 며칠이지 지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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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콜 마이콜 안아 마이콜 아.. 마이콜 마이콜 저거 방금 사람사로 당긴거 아니야? 풀샷이야 방금 얘들아 이거.. 이거 사람 아니잖아 방금 봤잖아 풀샷이라니까 아.. 그만합시다 이제 뭔 소리야? 뭐야 방금? 뭐야 방금? 하고 저거 돌았어! 나도 돌아버렸어 지금 어? 저것이 돌았는.. 아니 방금 전에 이게 있다가 내가 돌았다니까 지금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있었을걸? 그러다가 이렇게 돌았어 설마.. 설마 아니.. 맞잖아!! 방금 네가 맞잖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맞잖아!! 아무것도..!! 맞잖아!! 뭐가 테블루자야.. 주인이 보면 난리.. 다신 안 올라다니.. 어차피 신고는.. 잠깐만.. 뭐야? 뭐야? 불빛 뭐야? 저거 뭐야 방금 불빛? 여기.. 이거 못봤나? 끄다!! 좋아요!! 알람결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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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ㅎㅎ.. 잠ands.. 노란.. 트롱..